저희는 저쪽이 사진에 있는 울업 정식하고요. 울업 정식 좋죠. 민경인이라고 우레 복수가 있는데요. 민경인. 저희 막내딸이 민경이거든요. 그 친구를 비교해갖고 전복하고 도로하고 문어하고 넣어갖고요. 우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뽑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저도 저 딸 봐보거든요. 해균의 주꾸미 어때? 해균의 주꾸미. 여기도 사장님 딸 이름이 있어서 민경인의 모래라고 뒤에 유명하대요. 그거 먹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와, 대박. 박수. 박수까지 받으며 등장한 음식은 뼈까지 바삭하게 튀겨 매콤달콤 양념에 요리한 우럭조림. 그리고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이 끝내주는 물회 국수. 귀한 전복, 문어, 소라가 듬뿍 들어가 씹는 맛까지 좋은 여여여 물. 사장님이 강력 추천할 만하군요. 시식 한번 해볼까요? 와우, 이렇게. 오, 맛있다. 정말 괜찮다. 이모님 잘 발라주시네요. 이렇게 이모가 발라주시면 뼈도 안 씹혀. 안 넣어. 요구만 요구만 안 먹어요. 맛있게 밥 먹자. 많이 기다렸죠? 출발! 해산물 가득한 물회와 바삭바삭 식감이 좋은 우럭정식을 그렇게 폭풍 흡입하는 사이? 오, comenz다. 우, 먼저 액세하물을 손을 한 번 놓치지 못해서 손은 안ket 손을 이렇게